오늘이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입니다. 도내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4.15 총선 여론조사에서 영동지역 3개 선거구는 1, 2위가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 법정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군정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의 공항 수송 지원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맞춰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묵호 중앙시장 상인회가 안전관리요원들의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기부금 형태로 반납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인건비 부담 속에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MBC 등 강원도 내 5개 언론사가 4.15 총선과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릉은 여전히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고, 설악권과 강원 남북권, 고성군수 재선거는 1, 2위가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강릉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30.8%, 무소속 권성동 후보 32.4%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고,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14.9%, 무소속 최명희 후보는 12.1%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선두가 뒤바뀌지만 여전히 초접전 양상입니다. 3월 30일 발표한 1차 조사와 비교하면 김경수, 권성동 후보는 지지율이 오른 가운데 선두 다툼이 여전히 치열한 반면, 홍윤식 후보는 1차 조사와 비슷하고, 최명희 후보는 7%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 36.2%,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는 40.3%로 5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속초 인재 고성 양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 38.1%,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는 42.2%로 역시 5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세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5차 범위 안에서 미래통합당에 조금 앞서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미래한국당이 세 선거구 모두 가장 높았고, 더불어시민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가 39.1%, 미래통합당 윤승근 후보는 38.0%로 5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무소속 조의교, 김규식 후보는 각각 4.7%,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도내 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서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주 갑을 선거구에서 5차 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47.5%,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42.5%로 5차 범위에서 허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 2.4%,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 두 후보의 차이는 5.6% 포인트로 역시 5차 범위에 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4.4%, 미래통합당 박정화 후보 31.6%,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2.8% 포인트입니다. 우리공화당 이광범 후보 0.6%,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상균 후보 0.4%, 무소속 권성중 후보 9.2%, 원주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 53.3%, 미래통합당 이광우 후보 31.4%로 두 후보의 차이는 21.9% 포인트입니다. 민생당 안재훈 후보 0.4%, 우리공화당 현진석 후보 0.8%, 민중당 이승재 후보 0.6%,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35.8%,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33.1%,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은희 후보 2%, 무소속 조일연 후보 11.1%, 원경환, 유상범 후보의 차이는 불과 2.7%포인트로 박빙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 알리기와 상대 후보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에 뛰어든 4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선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도는 고성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선 경제 주최진들의 비상경제회의를 우선 구성해서 운영해서 주최진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경제기반을 확고하게 이렇게 구축해 나가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촉진운동도 활발히 전개를 해서 고성의 5개혼면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공동경제 주체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제2특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고 입주기업의 업종제한 규제를 풀어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군수직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되찾으려는 미래통합당 후보 간에는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남은 기 2년 동안 너무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통해 2년의 군정 책임을 맡긴 것인데 맞는 것인데 십 년 이상 군수생활을 해도 무리한 토목 건설 분야의 공약 무분별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한명준 후보께서 공약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에 대한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없는데 보면 한명준 후보가 없고 이렇게 세 분은 다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무소속 조의교 후보는 고성군에서만 근무한 토박이 행정가 출신임을 강조했고 무소속 김규식 후보는 강원도청 근무 경험을 살려 군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자 강원도가 공항 수송 지원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맞춰 당초 내일까지 계획했던 해외 입국자 공항 수송 지원을 열흘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운영 개선 의견을 반영해 모레부터는 하루 5번 인천공항에서 횡성을 거쳐 강릉 보건소까지 운행하고 횡성과 강릉에 도착한 뒤에는 각 시곤에서 수송 차량을 마련해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상설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채용한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합니다. 그런데 동해시 묵호 중앙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이들의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설 전통시장인 동쪽바다 중앙시장. 170여 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 4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밤낮으로 나누어 2교대로 근무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8개월 동안 매월 급여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상인회에 반납했고 1년에 한 번씩 정산받는 퇴직금까지 돌려줬습니다.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임금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밤시간에 근무하는 안전관리 요원 2명은 지난달 말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20만 원씩 안 내면 일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20만 원 내고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낸다고 그랬고. 자기가 임기 동안 우리로 그 대신에 20만 원씩 내면 임기 동안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안전관리 요원의 급여는 정부와 지자체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상인회가 부담합니다. 상인회 측은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요원의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상인회 재정 능력이 부족해 협약서를 쓰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정부와 시 보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상인회 측은 안전관리 요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던 것이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진 만큼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학교로 찾아가는 원격 수업 연수를 통해 신청학교의 강의 영상 제작과 원격 수업 플랫폼 활용 등 맞춤형 지원을 시시하고 학급당 20만 원씩 지원해 와이파이 환경 구축과 와상카메라, 마이크,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의 구입을 지원합니다. 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급 개설과 학습관리 연수를 운영하고 도내 초중등 교사 1,500여 명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원도 공연계 휴장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 통합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이후 강원도 내 공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예정된 공연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시공간도 강릉아트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휴장하고 있고 강릉시립미술관은 2월 27일 휴장한 뒤 휴장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정선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캠핑장을 오는 19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이달 들어 현장 방문객의 한해 개방했던 화암약수 캠핑장과 동강전망자연휴양임 등 정선 지역 모든 캠핑장을 19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장 여부를 검토했던 정선 아리랑시장 등 전통 5일장도 19일까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릉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국에서 입국한 30대는 1시간가량 외출했고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남성은 1시간가량 무단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13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강릉 지역 시도의원 10명이 최근 탈당한 것과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복당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통합당 강릉시 조직위원장이자 4.15 총선에 출마한 홍윤식 후보는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후보를 돕기 위해 시도의원들이 탈당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로 간주된다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마지막 복당 기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의원 신분을 갖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현직 비례의원들은 통합당 선거 캠프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문순 도지사의 3월 직무수행 지지도가 49.2%로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최 문순 도지사는 2월과 같은 49.2%를 보이며 17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11위에 그쳤습니다. 상당수 광역단체장이 코로나19 사태 대처로 지지도가 올랐지만 강원도의 코로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지율 향상으로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감 지지도에서는 민병희 교육감이 35.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최하위권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백시가 새로 도입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충전형 선불카드인 탄탄페이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판매 대행점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6월 말까지 특판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